그리고 이번 사건 기사 내용을 살펴보다가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10살짜리 조카 아이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안 좋고 스스로가 고통을 느끼는 순간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병원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아이가 코로나 그리고 결막염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스스로 검색을 해봤다는 얘기가 검찰 조사에서 지금 드러났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. 그럼요.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요. 제가 두 가지 지금 결막염 코로나19 증상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. 이 말은요. 증상을 어느 정도 얘기한다고 저는 봐요. 무슨 말이냐면 결막염이라고 이 아이가 검색을 해봤다면 눈에 피가 며칠 정도의 그 정도의 피해가 왔다는 거거든요. 그리고 본인이 기침을 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를 해보지 않았겠어요? 제가 그냥 상상해보건데 이 어린아이 10살짜리 어린아이는 고통당하고 맞고 고문당하고 나서 무서워서 본인의 증상을 보고 그걸 검색을 한 거예요. 그러면 결막염 눈에 제가 볼 때는 출혈 정도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코로나 증상 같은 예컨대로 폐에 숨쉬기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기침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고통이 분명히 수반돼 있었을 거예요. 그렇지 않고 아이가 이런 검색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. 그러면 그 전에 얼마나 많이 고통이 당했으면 이 아이가 이런 고통 가운데 본인이 검색을 할 정도인데 병원을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잖아요. 이 이모 부부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 아이가 얼마나 큰 고통에 빠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보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모 집에서 숨진 이 10살 아이, 친모가 사실 생계 때문에 언니 집에 맡겼다가 이 변을 당한 거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는 알려지고 있는데 경찰이 이 아이를 맡긴 친모에 대해서도 방인 혐의로 지금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. 이게 어떤 내용이죠? 네. 아동복지법에 보면 금지 행위로 학대에 있고 방임 행위에 있고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돼 있거든요. 엄마는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방치했으면 여기 방임에 걸리는 거예요. 그런데 학대나 방임이나 법정형은 똑같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학대를 나간 거랑 아니면 방인만 한 거랑 분명히 나오는 형은 다를 텐데 이 친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맡긴 지 3달 정도 됐다는데 그 중간에 이모가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.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. 그러면 그 이모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가정 상황, 그다음에 때렸다는 게 어떻게 때렸다는 건지 친모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계속 그 집에 놔뒀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방임에 해당이 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학대 공범으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오히려 친모가 피해자다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행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보면 공범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. 그런데 이 범죄, 국민적인 정말 충격을 줬던 이 범죄에 대해서 신상공개, 그러니까 이모 부부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. 이유는 그 이모 부부가 자녀가 3명이 있어요. 아, 친자식이? 그렇습니다. 그리고 숨진 A양의 오빠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4명 있는 거죠. 그 이모 부부에 대해서 신상이 공개됐을 경우에 이 아이들이 2차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하지만 이미 우리 이모부 부부가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이 친구를 결국에는 죽였다, 살해했다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, 그 트라우마가 너무나 클 것 같아요. 사실 그 아이들이 죄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. 2차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. 이미 보도된 것들만 봐도 그 아이들에게 받은 상처는 너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저는 이 땅에 모든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.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십시오. 정말 소중하고 기중하게 키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